서인석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죠? 지금 뭐 존댓말 붙이고 그러십니까? 눈이. 아 그러지 말고. 저희 대학의 선배이신데. 여전히 미남이야. 저는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내가 아까 아들한테 전화합니까? 엄마 서인석 교수 만난다 했는데 켜놓은 대본에. 천마디가 켜놓은. 이야. 얼마나 접수하냐고. 켜놓은 선생님을 만나다니. 꿈만 갔습니다. 가카. 아유 진짜 저도. 1999년도에 시작을 해봤고.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 2년 동안 했고. 228횡가로 끝냈어요. 너무 멋있어.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어요. 왕건이지? 네. 폐조왕건. 폐조왕건에서. 나도 무당했잖아. 아 맞아요. 멋있었어. 이런 작품을 제가 또 했다라는 것도. 이제 이제 경력에 들어가겠지만. 당연하지. 추억에도 들어가고. 멋있어. 요즘에 연극하신 건 뭐지? 지난번에. 아 그거는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아 준비하는 거. 주. 아직은 이제 뭐. 제목이 뭐죠? 제목. 로 할 때는 아닌데. 주영웅? 아니. 주 교황이라는 건데. 주 교황. 아 영화 봤어 나. 영어로 얘기하면 POP니까. 발음을 포프 하기도 하고. 포프 하기도 하는데. 포프. 연극을 한 두 달 할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아무튼 그냥. 축하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봐야 돼. 너무 고맙고요. 참 멋집니다. 그냥. 혀가 정말 백발이 너무 멋있고. 피곤은 그대로야. 마사지를 받으십니까? 아예? 마사지 마사지. 어허 이런 망랭이 허고를.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선배님 존경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